자, 하나, 둘, 셋 일단 세번만 로이도? 로이는 두 손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? 자, 비벼! 비벼보자 네, 비벼보자 얼굴에 이렇게 이렇게 얼굴에 문질문질 자, 문질문질 비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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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질문질 문질문질 입술도 입술도 이렇게 호기 일명 손이 크다 자, 이걸로 오, 어떻게 부르지? 이렇게 해서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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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 띠 띠 띠 띠 띠 로이도 주워줬어? 엄마가 로이 한번 닦아볼까? 로이는 세수했으니까 이거 바르고 엄마는 세수해야 되고 머리도 엄마도? 엄마는 세수하고 자 이제 얼굴에 발라주세요 이마도 이마가 너무 넓어졌어 자 두손으로 퍽퍽퍽퍽퍽 됐다 예쁜 피부 완성 예쁘다 클렌징 끝 너무 이뻐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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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